이번에는 0.13.1로 서버 서버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76,130명이 들어올 수 있던데 한번 바로 들어와 보죠 우선 서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, play.lbsg.net 네,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딱 들어가 보는데요 자, 왜 이래 왜 이래죠 잠시만요 네,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, 이거는 이거는 자, 이렇게 발을 또 다 주는거죠 아, 이상하게 여기 외국 써보고요 이게 뭐야, 상식인가? 뭐야 이런걸 네, 저 한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네, 헬로 자, 영어로만 치면 다 되고요 이거 하나만 한걸로 친다 그러면 이렇게 안됩니다 플리스톱 어, 룩 자, 근데 이게 여기서 뭐 어떻게 하는거죠 어, 뭐야 태풍가 네, 뭐 이상한 어, 어 어, 렉이 좀 아,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아,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아,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리는데 아, 렉이 너무 심하게 걸리는데 삼륭 역시 이건 될까요? 오 다행이 됐습니다 웰컴 투 라이프 보트 근데 이거 써보았든 잘 안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써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서버이기 때문에 오 간지 쩔쩔인데 다삽 다삽! 다삼되나? 이건 뭐죠? 이건 뭐에요 도대체 오 팀티 스카이워드 아니 이게 뭔지 알아야지 우오오오오오 여기 뭐죠? 여권 좋아 올라가보겠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쵸 이제 사은극 서버 만들어봐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는 오우! 오 보트다! 우와 보트에 무슨 저러갔대인가? 무슨 새끼인가? 어디? 오! 낙하소인데? 자 우선 저 사람한테 한 번 인사를 해보자 idea! 그렇다!!! 어.. 요거 인싸네, 보이라고 계속 저.. 자 C O O L B E L L A E E MT Rao you Those One I My My 박 Family 자 그럼 한번 이사람 스타 war is the first 영화를 못해 엿샤버는 뭐가? 뭐죠? 전부 다 영화돼 아 저 캔안돼 보고있을때 캔은 안되고요 그럼 바로 쉬운거 못킬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지금 그 인멘셉일까요 아마 그럼 좀 때리지도 못하고 아 맞네 뭐 캐네요 네 근데 이 서버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그 서버에 외국 서버인데요 우선 이거는 저거 아까전에 가르쳐줬던 그 서버 주소로 하면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근데 뭐 여건 지내가 없네요 아무것도 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저거 또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외국사람 한명이 또 영어로 하는건 아니겠지 게임즈라고 적혀있거든요 저기에 게임즈라고 적혀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아 여건 들어갔는데 들어가졌는데 여건 또 뭐죠? 들어가지나? 뭐야 스킨 간지인데 이거 그거 아닌가 뭐지? 헤일로 헤일로인데 헤일로님 게임 오 이 사람은 그냥 스킨 아닌가요 자 저가 있는 스킨 여기에 몇개 좀 있냐 아니 나와봐 어디 어디 들어가지 여긴가? 아 왜 이러죠 아니 게임이 시작이 안되는데 혹시 밤에 시작이 되나요 아 진짜 모르겠다 아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 뭐고 뭐고 진짜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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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때릴 수도 없고 오 알렉스 아 내가 여기서 여메해서 그냥 어 오 오 아까 뭐야 여건가 오 오 빨간색깔 피색을 이거 밟으면 이렇게 오 갑니다 오 쫀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가면서 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올라올 때는 저거 밟으시면 이렇게 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뭐죠? 뭐 장식인가 이분들 자 요건 뭐야 극형이다 오 여기 하라고 요건이 무슨 자 자 이거 처음만 올라간다 여기 여기서 Look at me 이렇게 딱 해주면 Look At Me Look at me No 땡스로 보냈습니다 안돼 다시 한번 안보시네요 다들 좋아보엉 오 이렇게 갈수가 없습니다 뭐야 오 Look like 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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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뭐죠? 샤라볼가 아닌데? 이게 이렇게 서버가 있네요 여기는 서버가 아닌데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근데 이건 또 딸 서버들 있죠 0.13.0 저건 0.13.1이라서 0.13.1 서버를 아시는 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아 이걸 또 밟았다 맞다 이런 서버 이런 서버 말고 뭐 서바이벌 그런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저 스타드 아니에요 스타드 크루퍼 잠깐만 줘봐야 돼 오 간지 간지 아아 봅시다 어 저 또 여자리밖에 못있나요 왜이러지 저게 게임인가요 오 탱크다 첩스 팀 아 아 전쟁 게임인가봐요 오 나한테 언제 이게 생겼지 얘 얘 움직일 수 있나요 아 아 이 게임 뭐죠 자 이건 무조건 이렇게 딱 먹어봐야되요 오 오 나이스 와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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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헤이 왓 아 아 뭐야 아 잠만 아 레이 왓 워 초 이러이 좀 좋아졌네요 어 접거네 네 아 속도는 들어가시면 되구요 아아 이분 뭐야 계속 이분이 저만 때려 여기요 아잠만잠만잠만잠만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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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거 너무합니다 아아 아이템 이렇게 좋은게임이었구요 아까 그사람 썼는데 요거 첫번째 요거 요게임 러닝 요게임 들어가시면 되고 요거 첫번째 요게임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까처럼 아아 아까 여기 들어갔나 요거 뭐야 네 여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이상 접수됐습니다 아까 그 서버에 들어오시면 되구요 자 이 서버는 아아 외국서버기때문에 외국말로 해야됩니다 네 로그인 안하셔도 되구요 네 이상 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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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